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젤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25일 한자시각은 4시 58분,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속썩이던 시절은 옛말이죠. 주가가 매수타점도 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부합권으로 등락을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들도 같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흐름들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 있는 상황들이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죠. 주가가 여기서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치잖아요. 6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단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뚫고 올라가주면 11,500원 그리고 12,000원 부근 이제 대략적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뚫어주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좀 연속적으로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오늘도 시장도 좋았어요. 어제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게 시장이죠. 좀 겁이 나긴 해요. 시장이 여기서 좀 이치하면 어떡하지? 돌파 못하고 주정받으면 어떡하지? 외국인 기관이랑 매수세를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와줬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됐나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환호를 했죠. 외국인이 들어와줘서 시장에 환호를 해주면서 주가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중공업이 제가 어제 갭을 좀 메꾸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갭을 거의 다 메꾸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힘이 좀 강하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산인프라코어가 거래정지가 되고 분할이 되면 분할합병이 되면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을 수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면 두산중공업보다 인프라코어 거래정지도 한번 분할합병이 되는 것도 한번 노려보고 1타 2피를 중공업을 한번 노려보자. 중공업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눈치를 살살 보면서 기관에서 외국인, 상업펀드, 연기금에서도 슬금슬금슬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 누적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래 대금 일단은 뭐 좀 이정도면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공매도를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만원대, 만오백원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일단은 반등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내일이나 모레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항구간이 만천오백원에 있으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름에는 여기 만천삼백원, 사백원 만천사백원 이부분 만천사백원과 오백원들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여기에 진짜 줄어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면서 강도도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일단은 6월 29일에 거래정지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갑자기 어? 왜 거래정지가 됐지? 라고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 7월 언제였죠? 7월 21일이죠. 7월 21일까지 거래정지가 되고 이때 분할합병 해가지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이날이고 기일은 7월 1일인데 이건 뭐 신경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정지 종료가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래정지가 29일부터 29일부터 21일까지 되고 21일에 신주 상장 예정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래정지가 돼도 놀라지 말자고요. 자 고가 판단에서 나는 뭐 다 필요 없고 수익 내고 나 올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무조건 홀딩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장 분할합병이 될 때까지 분할합병, 분할 상장이 될 때까지 이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분할합병 이후에도 조금 분할 상장 이후에도 좀 기대를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브리핑을 계속 드리겠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건 추천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그냥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저도 이제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포인트로 주시하면서 지켜보자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9시가 되면은 김윤정 교수장님께서 종목들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매수권 환절가 목표가 전부 더 잡아드려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기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지식 이슈 관련주들의 이슈 예산 종목 그런 것들 자료들을 열심히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